안녕하세요. 허지윤입니다. 네, 여기는 아식스 지원 촬영장이고요. 네, 저도 오랜만에 새로운 지원을 만나서 촬영하니까 굉장히 기분 좋은 날입니다. 저는 운동할 때, 산책할 때, 그리고 평상시에도 지원을 즐겨주시는데요. 굉장히 편안하지만 예쁘고 신을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식스 지원 신으시고요. 유행이 빛날 되시기 바랍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아식스 지원을 사랑해주시고, 저 지원에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